안녕하세요. 한 끼 할까입니다. 오늘의 한 끼는 멸치볶음이에요. 오늘도 쉽고 빠르게 갈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계란만 넣은 고추를 넣어줄게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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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소스 롬에 김밥을에 넣어줍니다 치즈소스 치즈소스를 넣어줍니다 후추를 넣어줍니다 치즈소스 뚜껑을 넣어줘용 닭밭솔리 반죽 젤리 양념장 이렇게 섞어주면 밥도둑 멸치볶음이 완성이에요 일주일 아니 보름은 든든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운을 드릴 거에요 그럼 마이